자 h2 5번 들어가 봅시다. 자 먼저 첫번째 문장 들어가자. 리지 went to art fair. 자 리지가 한 미술 박람회에 갔어. 누구랑? 그녀의 친구들인 프랭크 앤 피트랑. 자 그 the boys taste 그 소년들의 예술에 있어서의 취향. south america contemporary. 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인들의 어떤 동시대 동시대 그 예술에 대한 취향이지. 그것들은 was very different. 매우 달랐어. 리지의 그 취향과는. 자 이건 뭐 소유되면 사실. 그런데 그 리지의 프랭크 앤 피트랑시스 그 선호도는 tended toward 모네 and john singer sergeant 를 향한 것이었어. 자 향하는 경향이었어. 그러니까 그 리지의 예술 경향은 자 아까 모네하고 john 그러니까 singer sergeant 를 쪼개했다는 거지. 자 그런데 한번 보자. 리지 was not interested in most of the paintings. 리지는 관심이 없었어. 뭐 대부분의 그림에. 어떤 그림? 그녀의 친구들이 어드마어링. 아주 감탄을 했던 그 그림에. 그렇겠지. 왜 취향이 다르니까. 그치? 맥락이 이어지네. 자 하지만. 자 여기서 뭘 봐야 돼? 우리 하지만. 하지만 뭐 있겠어? 일부러 she didn't want to appear bored. 그래. 지루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. 응? 자 하지만 이 연결사와 접속사 맥락이 잘 이어지지. 자 그래서 리지의 퍼스트. 리지는 강요했어. 자 뭐 하도록? 그녀 자신이 to look at the paintings. 그 그림을 어떻게? 더 짧게 동안? 뭐 하는 것보다? 그녀가 보통 봤던 것보다. 더 짧게 동안이 아니라. 왜? 일부러 지루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. 더 롱걸이 돼야 되겠네. 응? 얘가 답이겠네. 그치? 자 그래서 Frank and Peter believed. 믿었어. 자 이 내용을 보자. 리지 was enjoying the art. 리지가 그 예술품을 미술 작품을 즐기고 있다라고 믿었어. 그렇잖아. 평소보다 더 오래 보니까 당연히 즐기고 있다라고 했겠지. 답 3번은 확실하네. 자 그래서 그녀는 발견했어. 뭐함에 의해? by the work extra eye time. 그 작품에 추가적으로 더 눈으로 보는 그 eye time은 눈으로 보는 시간을 줌에 의해. 자 뭐했다? she began to appreciate it. 그녀가 그것을 감상하기 시작했어. in a way. 방식으로. 어떤 방식? 그녀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감상하기 시작했다.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지. 자 although. 비록 그녀가 she did wanting.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. 할지라도 she recognized. 그는 알아차렸어. 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있게 여길 수 있는지를. 자 요런 구존에.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.